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모세 이야기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오늘도 모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모세의 노래 알고 계시나요? 아 알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신나는 우리 모세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텐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밝게 상자 하나가 방울 위에 떠있는데 애국공주 건져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방금은 민아기니 이 슬일 어린 어린아이 애국공주 좋아서 약자 사과 빌렸답니다 고랩산의 기슭에 가시나무 불 속에서 일국으로 허서가 너의 민족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해 승리하게 해 주리라 하나님의 민성에 두렵하게 들려왔어요 자 이제 모세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벌써 80살이 되었군요 80대는 이 모세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저는 가시떨기나무예요 바로는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어요 가시떨기나무야 가시떨기나무야 이 하나님 내가 너를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좀 사용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래 그래 어떡해요? 내 몸에다 불을 지를 거야 하나님 저번에 불을 지르면 저는 너무 뜨겁잖아요 염려하지마 불은 지르지만 타진 않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고마구나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 제 몸에 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그때 멀리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아니 산에 불이 났잖아 산에 불이 났어 저거 보라고 어서 가봐야 되겠어 모세는 불이 난 바로 그 신의 산을 향하여 가게 되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고 있진 않잖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도록 하여라 모세는 신을 벗었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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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어요 모세야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해곱의 사람한테 지침 맞는 모습을 보았느냐 아니요 난 보았다 그들이 지금 심소리를 들었느냐 아니요 난 그 모세야 너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 내가 약속한 하나한 땅으로 데려가도록 하여라 하나님 저는 못 가요 저는 나이가 80이고 못 가요 하나님 모세야 너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니 지팡이 던져봐라 예 이거 뭐야 딸 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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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워요 하나님 제발 제발 하나님 모세야 꼬리를 참아라 지팡이가 되었어요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야 오늘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모습을 바로 앞에 그들로 행할 테니 넌 어서 바로 앞에 가도록 하여라 어서 어서 무서워요 모세야 너의 손을 가슴에 놓아봐라 뺄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징그러워요 눈병마다 다시 아 하나님 아 하나님 무서워요 다시 너와봐라 뺄어라 오 하나님 모세야 내가 너의 앞에서 기적을 해마리라 네가 만약에 나의 강에 물을 갖다 들어서 만약에 그 물을 갖다 땅바닥에 부으면 바로 그 나의 방이 피바다가 될 것이네 내가 너한테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이적들을 베풀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어서 너는 바로 그 바로 앞에 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난 땅을 인도하도록 하여라 하나님 하나님 저를 보내지 마세요 저는 원래 이미 두단차입니다 저는 그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지 마시오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야 너는 고개를 들라 어서 고개를 들라 너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지은 자가 누구냐 너의 모든 걸 내가 가르쳐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 앞에 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이 태어날 것이다 아론이 대신 말할 것이야 넌 그 자에 서있음 한데 모세야 아론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없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없어서 그러자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났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건만 너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단 말이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것이오 저를 도와주실 것이오 하나님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소 내가 너를 도와주겠소 가겠습니다 가겠어요 하나님 모세야 뒷바늘 들으니 더 높이 이래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국의 군사를 향하여 바로 왕을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걸어갔던 것이었어요 지팡이를 높이든 모세 정말 멋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살아가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간 것보다도 우린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전사님 저도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자신있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겠어요 한 어린이 오늘 시간에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단하며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세처럼 더욱더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어린이들 또 다시 만나요 안녕 눈으로 속 귀로 속 새콤달콤 성경도 마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아시니 와우 와우 우주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도 한순으로 함께 떠나요 예 예 아멘